한 명의 손에 오는 제작진 어색 무틴의 안무 연습시간 시작! 현정 누나! 공감해요? 네. 감사합니다. We all begin to count our ears It goes like one, two, three, four Forget the use of time So look back at who we really were 확인됐어요. 네. 변신? The only night you and I We're brave, but now Together 다 알지 못해도 We can know everything All day by day You and I'll never look in the wa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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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Hey, 아까부터 널 봤어 좋아다! We're going to go so far 대여 가줄게 Come on, come on I'll meet you now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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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오, 완벽해 잘 해보고 싶어 I'm here, I'm here 아침을 만난 저 달빛이 너에게도 내려가 죽어 그 시간 사이가 죽어 이 시간, 이 시간, 이 시간 모르게 다아! 내 파차 있어? 진짜? 내 파차 아닌데?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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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그러면 저거 이렇게 하죠? 세상에 음악의 시리다 내 파차있음 Are Luther Ludwig 제 파차 그룹тер 내 걸음 mourning un karma 네 4 그렇다 다음 노래는 이 강행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자자하오 슈밍 하오! 슈밍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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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하오! 이거 인정! 이거 인정! 해피 벌스테이! 해피 벌스테이! 춤춰 노래 명호의 생일이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벌스테이 명호야!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고에 오는 잠시가 있어. 오늘 이렇게 해서 세븐틴 유네스코 연습이 멈췄습니다. 약간 학창 시절에 종례 시간 기다리는 선생님이 자 인자! 인사! 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느낌? 하지만! 인데스코를 위해서라면 고잉 투게도를 위해서라면 다 준비됐나요? 다 준비됐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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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뒤에 모일 것 같은데 인데스코를 마지막 마무리 맞추고 이제 또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뭐 좋습니다! 화이팅! 이게 또 왔습니다. 이번 달달애때문에 이틀 뒤에 모일 것 같은데 이틀에 위해서라면 그 진심으로 이틀에 위해서라면 거기에 포단하며 이틀에 위해서라면 맨날 때 기분이 끝내줘 노래해 기분이 끝내줘 고치 바치 고고치 바치에 고치 바치 고고치 바치에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유네스코 연습을 마쳤습니다 네 저희 내일은 제주도에서 촬영을 하고요 유네스코에서 할 이번 무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번에는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퇴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락빠잉 네 오늘 연습은 이렇게 마칠게요 아 마치라고! 아 멘트를 마치라! 하지만 춥습니다 저희가 유네스코 퍼포먼스 영상 촬영을 위해서 오늘 당일 일찍 이러고 있는데 네 제주도에 왔습니다 아 사실 제주도 오늘 택배지를 먹고 안되는데 사실 스케줄이 거의 저녁에 다시 올라가야 돼서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또 먹고 싶어요 선생님 여러분 impact 오! 밑에가 바람에 안 분해! 다리를 바람을 막아도 못해? 흙돼지 마세요? 흙돼지 마세요? 흙돼지 마세요? 흙돼지 마세요? 누워봐! 누워서 항상 하자! 형은 여기야! 흙돼지 마세요! 네 오늘은 유네스코 음악이신 무대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방송 목소리가 난다 했더니 이 친구가 네 유네스코 근데 유네스코 4행시 디노 갑시다 유! 언제적 4행시? 유! 유네스코의 세븐틴이 맞죠? 네! 네! 과연 어떻게 할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스타성이 많은 디노는 정말로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코리아! 코리안 제주도 몰라 몰라 유지된 로이 로이 다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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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쏘야? 다슛! 다슛!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것은? 오렌지. 다라. 귤. 도라르방. 도라르방. 토콜릿. 제주도에서 고등어회를 먹어봤거든? 고등어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제주도. 제주도에서 먹은 맛있는 것 탑3가 고기국수, 고등어회, 그리고 획돼지 특수. 요리 한번 봐야겠다. 요리는 바람 너무 세기 때문에 많은 멤버들을 이미 포기했어요. 그래도 뭐 바람이 우리 도와주겠죠. 예쁘게 나오겠죠. 파이킹. 칫. 다슛. 다슛. 자, 앞에 마신거죠. 그 러블를 다슛. 파이킹. 잘 봤는데? 나 시간 없이 이렇게 멀리 봐 난 돌리지 않아 야, 디노! 어, 추워 괜찮아? 야, 디노! 괜찮아? 나는... 흥! BIBO!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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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쏘! 자, 나한테 저거 꼭! 부끄러 하지 말고 넵! 이 티타 오프 나의 자리에 대해 얘기해요 이 티타ался 뭐야. 안 먹어도 이렇게 좋아. 대박이지, 고고 싶어 대박이지, yeah 음악의 신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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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제주도에 와서 지금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연이 멋있지 않나요? 배학생이 춤추는 친구들과 함께 촬영을 하는데 참 에너지가 좋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잘했기 때문에 결과물도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제주도에 나와있는 김민규였습니다.